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삶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꾸며 더 이상 서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본론 인생을 살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로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로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씀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르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르신다는 것은 모든 성도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유의 날쌘 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시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소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자유의 날쌤 검을 가지고 계시며 자유의 날쌤 검을 가지고 계시고 다이세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소만 바라보시면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소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지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이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소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소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소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소께서 나타나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간표가 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또 전도자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소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갈등은 나의 갱신의 시간표로 보면 되는 것이고 또 남의 잘못은 오히려 사람을 얻는 기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갈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소만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소를 붙잡으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소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표현하며 옛틀이 완전히 깨지고 새틀을 갖추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세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뭘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헤맸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 또 부정 사요 또 악한 정욕 탐심 또 분함 또 노여움 악의 비반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왔다며 이제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신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들이 보금에 유입되지 않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갱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미션을 붙잡고 또 반대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붙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해야 할 것을 붙잡는 것 속에 멈추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속에 옛 체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들님들이 보금 안에서 나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옛 체질, 옛 틀이 있었던 것이 먼저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2, 3, 7 시대 속에 새 틀로 바꿔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 성들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떠올랐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신의 나는 또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고 그리스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를 그리스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옛 모습, 옛 체질, 옛 틀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 받은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와 함께 복음의 새 옷을 입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축복합니다.